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으며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PC와 AD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아니, 이 놀라운 최고의 사건 빅뉴스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진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인마 누에리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메시야에 대한 이런 예언을 주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랍 나라의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왕 아하스와 백성들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두려워 떨었어요. 자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마음이 두려움에 요동을 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 힘으로는 그 연합군을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비록 너희의 눈에는 저 북안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단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야궁이에서 부직갱이를 많이 보았습니다. 불은 이미 다 타버리고 끝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그 부직갱이를 본 적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나라는 모지 않아서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아랍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까요? 그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침략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자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기 야미라는 거죠. 그럼 다부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은요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보아서 아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부엘의 아들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자신들을 위하여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엠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연도까지 얘기해 가면서 그 두 나라가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나의 전능하심이 너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여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호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한 징조를 구한다면 나는 내게 어떠한 표적도 징조도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한 표징을 분명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요.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거절하였을까요? 염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참 징조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상황에서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요. 저 힘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그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이 길을 극복해 내리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의 눈에는 아하스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좀 답답하고 내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걸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 믿음이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표징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울 때에 지팡이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과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도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실 때에도 양털과 이스라엘의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징조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제하지 않으십니다.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이 없을 때에는요.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표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확신이 없어서 연약하여 흔들리는 것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아하스 왕이 거부하자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책망을 하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죠. 앞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징조를 되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불신함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던 아하스 왕은요. 결국 백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도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함과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사야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징조를 보여주셔야 되나요? 징조를 보여주실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생략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랍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지만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치하여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예수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한 징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새벡에 예수의 아버지인 요새벡에 나타나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징조를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와 죄성을 갖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잇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TV의 토크쇼의 재앙인 레디킹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다 인터뷰를 해왔는데 만일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레디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분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레디킹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이 말을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잃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요 14절 하반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은요.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잇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이로와 소망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가 돌아와서 함께 곁에 있어만 줘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아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함께 계시니 다이슨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이슨은 강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스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오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가는데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나 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재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마한웰의 신앙을 회복해서 인마한웰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마한웰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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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